자 오늘 날짜는 3월 26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올랐네요 잘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네 잘 반등하고 있고요 예상과 부합하는 바입니까? 아니요 저는 변동성 자체는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크게 빠졌고 그리고 다시 빠르게 와주는 모습이라 큰 관점에서 변화는 없지만 작은 관점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빠지긴 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송승제널리스트와 조금 밝은 전망을 하자마자 이틀도 채 안 돼서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던 비트코인과 그 밖의 알트코인들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저는 느끼기에는 좀 잘 버틴 한 주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잘 버텼습니다 그 내려오던 추세도 이렇게 비트코인 자체는 하루 만에 마지막 하루 만에 좀 마이너스 8% 정도 빠지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일본 추세로 봤을 때 반등도 주면서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내린 폭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서 그래서 6만 2천 선에서 막히고 나서 하락은 좀 막히고 잘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7만 선 위로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코인마켓캡을 통해서 앞에서 뉴스를 한번 체크를 했지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이제 슬슬 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스캔을 저희 보여주시면요 7만 2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간밤 사이에 6% 가까이 오르면서 상당히 반짝하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 돈으로도 1억 원 이상을 다시 탈환을 한 상태고요 이더리움이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큰 폭으로 좀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댄쿤 업그레이드가 겹치면서 이제 약간 우려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관련된 이더리움 ETF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나오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였던 모습인데 그래도 5% 정도 올라서 3600달러 그 선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솔라나가 요즘에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솔라나 기반으로 한 이제 에어드랍된 그런 토큰 그리고 밈토큰도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 백팩이라는 거래소도 등장을 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솔라나가 200달러까지 올랐다가 빠졌는데 정말 말 그대로 미세하게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빠질 때도 덜 빠지면서 오를 때는 또 가장 먼저 오르고 계속 힘이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라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전망을 우리 구영배 애널리스트가 앞서서도 했기 때문에 그때 뭐 저저번주에 뭐라고 하셨죠? 2000달러 볼 수 있다? 가격대 자체는 차트로 보는 가격대는 일단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숫자 자체는 아직 먼 숫자지만 차트로 잠시 뒤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도 주간으로 보면은 여전히 또 오른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ETF에 비트코인이 담겼던 유입량이 좀 탄력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대가 상당히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것이 좀 무세한 분석이었던 한 주간이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비트코인 ETF 펀드플로우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와 샌드뱅크가 개발한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526억 달러 이게 좀 빠졌습니다 지난주보다 숫자가 좀 빠진 모양이고 이 그래프 점선을 보시면 점선이 가격이고요 파란색이 이제 전체 토탈 유입M인데 지금 전체적인 기울기가 조금 내려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대를 했었던 아이비트 그러니까 블랙락의 아이비트는 기울기가 좀 완만해진 모습이고 그레이 스케일 유입량이 지금 유출이 되면서 꺾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게 뭔가요? 그 다음에 피델리티, 피델리티의 유입량이 실제로 마이너스 7로 돌아섰고 그러면서 ETF에 유입된 비트코인의 양이 줄면서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보다 줍줍의 기회를 빨리 준 그런 한 주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저도 장기적인 전망은 계속 상승 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려와주면 고마운 자리인 거죠 오히려 7만 불에서 6만 8천 이 정도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을 ETF의 유입량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6만 3천 이렇게 가면 고맙다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 상당수 볼 수 있었습니다 ETF의 이거는 조금 더 업데이트된 차트인데요 지금 그레이 스케일이라든지 블랙락의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이런 걸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1%, 1.6%, 1.1%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 자체는 꺾여 있으나 보유량 자체는 전반적으로 어찌 됐든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 특히 반감기를 앞둔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바이고요 너무 저 혼자 말하나요? 아니요 일부러 저 혼자 말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반감기 타이밍을 좀 보자면 언제이냐 지금 25일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고요 지금 추정되는 에스티메이트 타임은 4월 20일 UTC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4월 20일에서 4월 21일 사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도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한 달도 반감기 발동이 남지 않았다 이 숫자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반감기에는 우리가 투자 측면에서 뭘 좀 준비해야 됩니까? 한숨 쉬지 말고 반감기 때는 사야죠 아 사야죠? 네 반감기가 지났으면 사야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채굴산업에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채굴자들의 매도세가 아마 그 전후로 해서 있을 건데 그럴 때 이제 잠깐의 급락 형태의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반감기 전에? 전이든 후든 직후 직후 그래서 하루 만에 한 5% 정도는 충분히 빠질 수 있는 흐름들이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매도량이 급격히 많아지면 그럴 때 계속 대응을 해가는 식으로 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감기 도래 전에 조정이 온다는 것을 마치 많은 분들이 정설로 지금 여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어떤 패턴으로 올지에 대해서는 좀 차트를 좀 보면서도 같이 확인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직후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던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감기 얘기를 하면서 차트로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공지를 하나 해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제 옆에 앉아있는 고영빈 애널리스트가 글로벌 투자대회에서 무려 2위를 수상했다는 쾌거를 이뤘다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 다 아시죠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모야 세모야님께서 무려 2위를 하셨는데 1800%의 수익률 1등은 만 퍼센트가 넘으니까 그냥 제끼고 그리고 이제 방식 코인 다르니까 제끼고 사실상 1위를 쟁취했다 뭘로 이뤄낸 그런 쾌거입니까? 무슨 대회였습니까? 사실 좀 그렇게 큰 규모의 대회는 아니었지만 이제 새해 이제 청룡의 해를 맞이해서 블루드래곤 대회라고 했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달에 제가 도지 코인을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때 이제 도지 코인이 크게 올라주면서 마침 시바이노랑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잘 먹고 그걸 토대로 이제 트레딩을 좀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고영빈 애널리스트가 저희 주모 코인을 말씀해 주실 때 도지 코인과 시바이누를 상당히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결코 블러핑이 아니다 실제로 내가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뭐 주모 코인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도 걔가 뭐 움직이고 그런 친구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도 이거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가지고 전세계 2위를 했다 일단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졸업하실 때가 됐습니까? 아직 한숨으로 됐습니다 일단 코인은 6만 2천 달러의 중요한 지지선이 잡혀있고 저는 아직도 8만 달러를 간다는 좀 중기적 관점에서 8만 달러를 간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저는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게 이제 정고점인 이제 7만 4천 달러 정도의 도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를 한 번에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한 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7만 5천 달러까지도 열어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봉에서 보면 주봉의 이제 최종적인 고점은 6만 8천 8백 달러인데 주봉이 아직까지 이 위에서 마감한 걸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지금 그 가격 위에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계속 좀 휩소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열된 시장이 아직까지 완전히 식지도 않았고 하기 때문에 이 정고점을 돌파한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막 또 펌핑이 되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만 참고하시고 네 그래서 좀 정고점을 돌파하더라도 7만 5천 달러 정도에서 한 번 더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 번 8만 달러는 계속 도전을 하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홀딩을 하면서 적절하게 포지션 대응을 좀 해가시면은 계속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만 9천 달러의 중요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7만 3천 7백 불 정고점 라인까지는 재차 한 번 도전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걸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7만 불을 올라선 상태고 그 다음에 저항선이자 지지선이었던 6만 9천 달러선을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봤을 때 여기서 안착이 된다면 다시 한 번 정고점이었던 7만 4천 달러 정도를 깨러 올라갈 것인데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번 이제 저항선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보통 이제 7만 4천은 깨러 올라갈 때 또 경신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고 투자의 지표적 가능성 이런 걸 보실 텐데 그러면은 한 번 천장을 한 번 때리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을 때의 밑에 받쳐주는 가격대는 6만 8천, 6만 9천인가 6만 9천 달러선 제가 2주 전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개미들 좀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왜냐하면 좀 큰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 개미들이 타면 나중에 올라갔을 때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간에서 개미들을 죽일 구간이 필요한데 그게 저는 8만 달러까지 올라가고 나서 죽일 거라고 봤는데 그 전에 이제 한 번 죽이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계속 조정을 주면서 조금씩 더 털어낼 수도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 한 번 팔았다는 거니까 팔면서 개미들을 죽인 거니까 그래서 그러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사실 생각해보면 정고점을 돌파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급락을 시켜주면 좀 더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한다고 확실하게 크게 오른다 이런 관점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하실 필요도 있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 입장에서 말 그대로 이제 내가 털릴 입장인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추경 매수를 해서 따라잡고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하는 측면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현재에서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으니 내려왔을 때 사서 좀 높아지면 팔고 이 패턴으로 그냥 수익을 충족하는 것이 좋으냐 이거거든요 어떤 선택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현금 보유를 좀 일정 부분만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큰 추세에서 계속 상승 비율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맞는데 내 평단보다 좀 많이 빠져주면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급락할 때 알트코인들이 좀 크게 빠지는 걸 저희가 한 번 봤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20%나 30%라도 현금 비중이 있다면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확 올라간다 하면 보유하고 있던 70% 가지고만 수익을 내는 거고 그래서 현금 비중을 최소한 10%라도 유지를 하고 계시면 떨어져도 좀 기분 좋게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의 추경 매수의 마지노선은 몇 달러 정도로 보세요? 6만 2천 달러는 깨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 구간까지는 계속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좀 주요한 구간은 6만 9천 달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지금 6만 9천 달러라기보다는 한 번 더 올렸다가 내릴 때 한 6만 9천 달러가 주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는 걸 가정하고 차트에서 봤을 때는 올라간다는 걸 가정했을 때 지금이 7만 달러니까 오늘 아침에 7만 200달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6만 9천을 보는 게 아니고 한 번 7만 4천의 정고점을 도전하러 떠났을 때 거기서 저항을 때려맞고 내려오는 순간에 6만 9천 달러 여기서가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6만 9천만 기억하셨다가 지금 당장 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오해를 사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반감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차트를 보면서 반감기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예전의 거를 보면서 이제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25일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정치로는 그러면은 그 전에 반감기가 올 수 있는 시점은 반감기 조정이 올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패턴을 봤을 때는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만약에 이제 제 얘기대로 정고점을 뚫고 나서 한 번 더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좀 하락 패턴이 형성이 돼요 이런 좀 다이아고날 패턴이라고 상승의 끝물에서 나오는 패턴인데 지금 상황 자체가 알트코인들도 좀 시동을 걸고 있잖아요 비트코인보다 확연하게 좀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를 막고 또 내려오면 이런 추세가 좀 형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좀 코인의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줄어드네요 반감기 전까지 만약에 8만 달러를 좀 뚫지 못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유지되면서 알트코인만 계속 움직인다 하면은 그때 이제 조정이 좀 크게 올 것 같고 그때는 이제 그런 형태의 조정은 전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급락하고 한 번에 또 이때처럼 계속 말아올리는 그런 형태의 조정이 아니고 좀 조정 장세 조정 장세를 이제 거치면서 나중에 이제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는 그런 장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감기를 전으로 사실 이제 비트코인의 시즌4가 시즌5가 시작이 다시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마지막 시즌4의 마지막이라고 따졌을 때 지금 조정이라는 것이 폭이 너무 좁게 올라가다가 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할 때 알트에게 기회가 생겨서 알트가 너무 커져버리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이제 낙폭이 커지는 그런 모양새로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냥 기다리는 게 나은 거죠 항상 그 좀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에 이제 도미넌스라고 하는 점유율의 문제인데 알트코인이 너무 강하게 올라가 버리면 그게 왜 비트코인 상승의 끝물이 되냐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으면 비트코인 안 사고 알트코인들이 올라요 그러면 다 알트코인만 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상승 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요도 없어지고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매수세 악재나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매수세가 좀 사그라들면 그게 이제 급락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비트코인들이 너무 강해지는 시점이 오면 그게 이제 뭐 저희의 목표가가 오지 않았더라도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알트코인이 강해지면 그 사이에 저희도 수익을 많이 봤을 테니까 미련 갖자 말고 이제 좀 털어내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시장에 이제 비트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 알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렇죠 비중 자체가 알트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뭐 업비트나 빗섬이나 주요 거래소를 이제 조사한 자료 같은 걸 보면은 알트 비중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알트의 등락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을 때는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이제 분들은 바이낸스나 바이비트나 뭐 쿠콘 이런 다른 외산 거래소도 많이 쓰시지만 워낙 거래소 기반으로 많이 하시니까 네 이럴 때는 출렁임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반감기 전에 아까 제가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반감기 전에 8만 달러를 넘지 못하면 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네 맞습니다 8만 달러를 반감기 전에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지금 사실 추세도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거는 장기적인 뷰에서 최악의 관점인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제 8만 달러에서 상승이 끝난다는 뷰인데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오르면서 8만 달러를 이제 한 4월 중순쯤에 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그림 인건데 이때 이제 그러면 알트코인들이 정말 크게 많이 오를 것 그래서 머지 않았군요 알트코인의 무빙 자체는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그렇고 제가 이제 따르게 생각하는 뷰는 여기서 그냥 확 치고 올라가는 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네 확 치고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비벼주면은 알트코인들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냥 비트코인의 일정 부분만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비트코인이 또 상승을 한번 주도하고 그런 장세가 나올 것 같고 그게 아니고 계속 어느 정도 힘이 좋아 보이는데 상승이 계속 멈추고 또 내려오고 이러면 아마 알트코인 위주의 계속 장세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웃은 줄 알아요 비트코인을 따라서 조금씩 오르면 건강한 거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등락을 반복해서 알트코인의 등락이 커지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 그 저는 그거에 비교했어요 그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최근에 막 올랐을 때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떨어지거나 오르지 못했잖아요 좀 그거에 비교해서 좀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두 가지의 지금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일단은 8만 달러를 타겟으로 7만 4천 달러의 정고점을 깨러 지금 비트코인이 아마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횡보도 했다가 어느 날 또 올랐다가 어느 날 내렸다가 이런 모습이 반감기 전까지 끊임없이 보일 텐데 그 과정에서의 이제 우리가 정고점을 터치를 하더라도 이제 뭔가 목표가였던 부분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반감기가 도래했을 때의 조정 그 폭은 상당히 클 것이고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지금 7만 달러선 올라선 김에 한 방에 정고점 뚫고 8만 달러 이상을 타깃으로 해서 그냥 쭉 올라갈 가능성 지금 차트로 보이는 가능성은 물론 예언간 역시 아니시지만 우리의 바이비트 글로벌 2위 트레이더로서 어떤 게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확률이 높은 걸로 보면은 횡보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봐요 그냥 횡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여기서가 아니고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서는 한 번 저항이 걸려야 조금 더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개미들을 좀 털어내는 시나리오가 자꾸 반복된 질문이어서 죄송하긴 해요 그러면 지금 시나리오가 지금 여러 개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저는 트레이드딩이라는 관점에서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그냥 뭐 워낙 거래소에서 그냥 적당히 내려가면 사고 적당히 내려가면 팔고 올라가면 팔고 이 패턴으로 하는데 대부분 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타이밍에 사는 게 우리가 그나마 손해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인지 그거가 사실 궁금하긴 한 거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제 입장에서 포지션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지금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사긴 또 그러니까 조금 한 20-30%라도 좀 포지션을 갖고 있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20%만 지금 사신 분들로 가정하고 매매를 좀 해본다면 한 정고점쯤에 왔을 때 거기서 한 30% 정도는 또 덜어내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다시 만약 내려오면 또 사고 왜냐면 제가 횡보를 한다고 해도 내려왔을 때는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횡보는 그래서 계속 내려왔을 때는 사도 괜찮을 것 같다 당분간은 그 내려온 점이 한 6만 9천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좀 크게 빠진다 싶으면 6만 2천까지도 올 수는 있습니다 변동성이 지금 크기 때문에 참 느낌이 근데 물론 우리가 7만 4천 구경했다가 1억 1천만 원 정도까지 받다가 엊그저께 6만 3천 달러까지 갔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많이 빠졌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이게 정상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굳건한 믿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비트코인은 올라갈 거니까 라는 믿음이 있으면 사실 10% 빠져도 어차피 또 올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하락의 끝인가라고 생각하면 10%가 빠졌으면 더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더 무게감이 크게 올 것 같은데 믿음이 있나 봐요 믿음이 있을 정도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은근히 추메의 기회로 삼으셨던 게 이번에 조정이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비트코인은 그러면 반감기를 전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7만 4천 8만 타겟으로 봤을 때 한 번 꺾여 내려오는 밑에 지지선이 6만 9천 한 번 더 100번 양보해서 6만 2천 달러 이렇게 본다고 칩니다 반감기 전이에요 반감기 이후에 액션 버튼 뭘 눌러야 됩니까? 반감기 이후에는 그거를 봐야죠 저는 여기서 만약에 오르든 여기서 못 오르든 반감기 직전과 직후로 조정이 한 번 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이 구간을 벗어나서 오냐 이 구간 안에서 오냐에 좀 차이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계속 행보를 하다가 반감기 조정이 만약에 오면 그냥 박스권 장사에서 이 박스권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높은 곳에서 가격 조정해 보면 또 이 구간이 지지선이 돼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아직은 25일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구간에 있는지 비트코인 가격이 참 저희가 저희 같은 직장인들 하루에 옆에다 트레이딩 채널 틀어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3시간에 한 번씩 한숨 쉬면서 보거든요 그랬을 때 대응 방법이 크게 생각나지 않고 당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애널리스트 같은 분들의 말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승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꺾여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저항선 혹은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 판단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의 하락은 춤의 기회라고 해서 쫄지 않고 줍줍했다 풀롱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주간이 지금 저희가 월급날이 껴 있지 않습니까 많은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날 주간이에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저도 아주 소액을 조금 줍줍했는데 그러자마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분이 좋긴 한데 그러면 이거를 바이비트 글로벌 2위 트레이더가 몇십만 원 넣고 조금 오른 것 같고 축하한다고 하시면 부끄럽습니다 그런 질문도 있고 사자가지맘이라는 분께서 김프가 좀 주는 것 같다 네 빼고 있습니다 김프의 확대 요인과 감소 요인은 어떤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소매 투자자죠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워낙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김프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를 한다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요인도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죠 단기 투자 관점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김프를 좀 배제하는 수요들이 많으면서 프리미엄을 그래서 좀 김프가 확대되는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좀 더 나가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우리나라 거래소 자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수요가 조금 줄은 상태 약간 앞에서 이제 정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할 만큼 했다라는 분들이 조금 이탈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랄까 현금화를 하셨거나 아니면 잠시 관망을 하시는 그런 스탠스로 돌아가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김프가 줄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김프가 세상에 존재해버리잖아요 김치 프리미엄이 존재하면 만약에 이걸 통해서 내가 김치를 프리미엄을 가지고 수익을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많은 방법들이 있죠 그 프리미엄 자체로만 이제 차익거래를 통해서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는 거고 아 그래요? 네 아비트리지 거래라고 해서 약간 양 해외 거래소랑 원화 거래소에 각각 이제 계좌를 두고 어떤 코인이 이제 프리미엄이 10% 붙었다 하면 해외 거래소에서는 사고 국내 거래소에서 팔고 하면서 계좌를 조금씩 불려나가고 다시 리밸런싱하고 하면서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도 리스크가 거의 상대적으로 거의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김프가 정말 많이 끼어 있을 때는 이제 해외 거래소 우리가 이제 KYC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해외 거래소에서 사서 원화 거래소로 보내서 이제 그만큼의 김치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이게 일종의 수익이 돼버리니까 그런 걸 이득 차익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뭐 김프가 많이 끼게 되는 거는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좀 투자하실 때 그런 것도 좀 판단을 해서 오히려 내가 이제 별로 비싸지 않은 상태인데도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아주 비싸지는 코인들이 있잖아요 주의를 하셔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샘 리 님께서 머리가 이쁘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고영빈 세계 2위 트레이더 님께서 머리가 아주 예쁘게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예쁘네요 실제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더리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피습니다